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요. 경쟁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그랜트 카돈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하면서 마케팅 인플루언서이고 기업가로 활동 중인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왜 우리는 경쟁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경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재생산해 온 기막힌 거짓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그게 뭐냐? 바로 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경쟁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도 경쟁 좋은 건가요? 아마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경제학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경제학 언론에서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경쟁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경쟁은 정확히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소비자에게 분명히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과자값이 내려갈 수도 있구요. 과자 양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맛있는 과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다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업가는 경쟁하는 대신 지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경쟁이 그냥 건강한 것이라면 지배는 면역력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드온의 관철에 따르면 경쟁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만 하더라도 내가 하려는 분야,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이 앞서간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하는지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도전, 창의적인 방법들을 떠올리는데 경쟁은 크나큰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랜트 카드온이 첫 번째 사업에서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이 첫 번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세일즈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인데 그 세일즈 프로그램의 특징은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판매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더 탁월한,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쟁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대신 내 영역,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쫓고 여러분들처럼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셔야지 남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남들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의 사고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지배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장을 지배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불공정한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불공정한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불공정한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경쟁 업체들은 아마 자신의 사업을 축소할 겁니다. 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위기가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 사업 투자하려던 걸 다 접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이 부분을 확장해야 될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따르는 뭔가 합의된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깨의 전통, 규범은 여러분들의 지배를 방해하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경쟁하려는 사람들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진입했다면, 그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경쟁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은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업계 1위는 나보다 자본력이 튼튼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기소침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쟁자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광고를 막 할 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많은 행동과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의 양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하루 두 번 정도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돈도 소셜미디어를 처음 체크했을 때 하루에 두 번씩 올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 작은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홍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홍보 이메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아니냐 홍보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수신 거부 요청이 잇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홍보 이메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홍보 이메일을 보내면 보낼수록 사람들이 수신 거부를 하네? 이 생각을 하고서 아마 홍보 이메일을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때 그랜트 카돈도는 정신이 벌썩 뜨면서 깨달음이 하나 왔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수신 거부 요청이 잇따르네? 여기서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평소보다 10배 더 많이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방대한 노출 연락을 쓰니까 한 번 보냈을 때도 수신 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잇따랐는데 그 10배를 올렸으니 10배를 보냈으니 더 많은 불만과 수신 거부 요청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수신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요청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랜트 카돈이 이런 사소한, 사람들의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려는 노력을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청난 행동량으로 시장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제가 처한 가장 큰 문제 바로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 이름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먹받기이고, 두 번째는 저항 헤쳐나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노력을 한다. 아까 이메일처럼 10배의 그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다거나 더 많은 노력을 올바른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가 당신들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한 새로운 문제들은 경쟁자들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클레임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는 경쟁자가 여러분들을 홍보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들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들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몇 배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 시장, 경쟁자들을 지배하고 잠재의 고객의 머릿속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경쟁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게 아닙니다. 경쟁은 쫌팽이 짓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배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